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승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최대한의 노력을. 나도 많이 쓰는 방법이야. 후드로 깎는 거 괜찮아. 후드 깎는 거 괜찮지. 후드 깎기. 보셔시피... 낫습니다.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요. 잠시 편한 시기죠. 10년을 관리하면서는 잠깐 회의에 졌어요. 저것도 힘들어. 쉬어가야지. 이 때랑 보니까. 진짜 시험하다. 저랬었구나. 아직도 창문 안 열려? 아니, 뭐예요? 아니, 진짜. 늘보야? 다 졸린 이유가 있대. 아, 연기가 안 빠져버렸지. 집안에 상수가 없어. 공기 중에 문제가 있나봐. 이게 내가 연기 취했다니까. 환기는 잘하고 있죠? 환기는 가끔 하는 거. 우리가 사람 살렸지, 뭐. 사람 살렸지. 여기가 보니까 여럿 살려. 너도 아사 직전에 살려. 아사 직전에. 아사 직전에.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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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앵무새. 네. 아, 여기로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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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 아유, 색깔이 너무 예뻐. 안녕? 말 안 하네. 안녕? 끝까지 얘기 안 했잖아. 맞아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그래, 똥 싸는 소리 하나 해. 이거만 해, 뭐. 아유, 아유. 집이. 장옥 오빠. 밥 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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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답한다. 에이. 뭔가 좀 애매한데. 진짜. 맛있어하고 자기가 냈을 수도 있어. 뭉!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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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진짜 더 스크루지 같아졌다. 약간 공단 입어서 그런가 저거. 실크 같은 거 먹어서. 아, 배고파. 아, 또 귀걸이 진주여서 더 그래. 배달이다. 아이고. 멀다. 어휴, 봉지가 두 개나 있네. 수영이 두 개야. 너무 좋아요. 합격, 합격, 합격. 메뉴에 관계없이 합격. 뭘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되게 좋아한다. 아, 모닝나트륨. 모닝나트륨, 레고레고. 아, 네. 아, 저렇게 두 개 같이 먹은다고?